이데일리 최훈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아이템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오늘은 의미가 깊은 날인데요. 바로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입니다. 어제 21대 국회가 끝나는 날에 제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자본시장법 관련된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자본시장법이 계류가 된 게 92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제까지 처리가 결국 안 됐고요. 92건이 모두 폐기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폐기된 법안 중에 처리가 됐으면 정말 투자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법안들이 90개나 넘게 폐기가 된 게 참 안타깝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투세 관련 촛불 집회가 열리거든요, 저녁에. 그래서 또 관련된 22대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하는 아니면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법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미리 보는 22대 국회 자본시장 법제 이슈라는 주제를 가지고 21대 국회에서 좀 처리됐으면 했는데 처리가 못 돼서 좀 아쉽지만 22대 국회까지 논의가 될 만한 그런 법안들 그리고 22대 국회 당장 오늘부터 핫 이슈가 될 그런 법안들 그런 거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여의도로도 이렇게 나선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어떤 법안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금투세가 가장 초점에 맞춰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가장 이슈가 큰데요. 사실 증권부 기자들이 주로 아침에 일정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노트북을 보고 9시에 장이 열리면 3시 반까지 관련된 노트북과 함께 사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오후 5시에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고 해서요. 증권부가 가서 현장 취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게 증권 관련 금투세 이슈가 단순히 그냥 자리에 앉아서 수치만 보고 그런 이슈가 아니라 장외에서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상황인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을 해서 그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1월 2일에 밝힌 뒤에 본격적으로 폐지로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까지 내용을 보면 여권에서는 얘기하는 게 금투세가 추진될 내년 1월에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1,400만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거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온 자금도 이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을 밝힌 상황이 돼서 지금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올해 7월 말께 발표할 예정인데요. 금투세를 폐지를 하려면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말에 금투세 개정안 그러니까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기재부 세법 개정안이 나올 전망이고요. 그 사이에 그 전후로 해서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과연 처리될까? 이거일 거잖아요? 우선은 다 아시겠지만 이번 총선 결과 여소 야대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야당이 192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야당에서의 동의가 없이는 여당 단독으로 금투세 폐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금투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면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기재부 출입기자였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권이 금투세를 도입을 추진했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 시행은 유예가 되고 내년 1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로 해서 통과가 된 건데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만든 추진한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바로 다음 날 따로 기자들과 만나서 금투세를 도입을 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밝힌 윤 대통령의 어떤 기자회견, 그런 발언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거다. 그래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원안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좀 쐐기를 박은 상황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 어게인 2020, 2020년 4년 전 상황이 다시 이렇게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어게인 2020인가요? 네. 사실 뭐 2020년 4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보시면 그때 주식시장은 2020년 1월에 처음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워낙 코로나 확산세에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비대면으로 해서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금투세가 발의될 때 그리고 추진될 때 저도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지금 거리에서 발표 사실을 지켜봤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그 당시 김투세 법안을 내 발의를 했을 때는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뭐 금투세만 가지고 촛불 재패가 뭐 거세게 일거나 뭐 만리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금투세도 논란이었지만 더 논란이 된 게 대주주 요건을, 주식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3억 원, 그 당시에 10억 원 가지면 대주주라고 했는데 3억 원 이상인 사람한테 양도세를 무는 그런 법안으로 개정안이 나와서 2020년에 논의가 됐고요. 종목당 3억 원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또 그게 또 논란이 된 게 3억 원을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 내가 가진 3억 원,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 한 분이 보여진 3억 원, 삼성전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삼성전자 3억 원뿐만이 아니라 친과 외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다 합해서 삼성전자 주식이 3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 대주주가 되는 그런 가족 합산이 동시에 그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삼성전자나 아니면 관련된 주식을 내가 할 수도 있고, 와이프가 할 수도 있고 또 친과 외가 또 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기억나요. 금방 3억 원이 이게 의외로 금방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많이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홍남기 부총리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런 방침으로 해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기재부는 원안 추진이었지만 그때 사표도 내고 여러 난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민주당이 수정을 해서 결국 3억 원으로 내리지 않고 10억 원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가족 합산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보도들이 많이 나왔냐면 동학개미가 승리를 했다.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도 보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촛불집회를 한다고 하면 많이들 물어봅니다. 촛불집회 몇 명이 나오겠느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야당이 대다수인데 어떡하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응집력과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거나 그게 상당히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작인데 결국은 12월까지 이게 처리되냐 마느냐가 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꽤 반년 이상 남은 시작이기 때문에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2020년처럼 민주당이 수정안이나 아니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투세 이외에 그러면 또 어떤 법안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21대 92개의 폐기된 법안들을 보면 여러 가지 법안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가 이 두 가지는 좀 아쉬운 법안이다. 그리고 22대 국회에도 충분히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다 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주가 조작 대책과 관련된 법안이고요. 두 번째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우선은 주가 조작 대책과 관련된 법안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4월 달로 돌아가 보시면 그때 라덕연의 주가 조작 사태가 상당히 이슈화가 됐고 그때 가수 임창정 씨도 연류가 돼서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그때 4월 달에 나흘 만에 8조 원,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총 8조 원이 증발할 정도로 투자자들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벌이 결국 라덕연을 잡았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또 솜빵망이 처벌이 되는 게 아니냐 또 여의도에서 이런 문제를 저지러도 한 주가 조작으로 세게 돈을 끌어당겨서 어디 은닉을 해놓은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온 다음에 다시 명함 바꾸고 회사 이름 바꾸고 해서 또 다시 주가 조작이나 아니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금융위가 여러 대책 중에 나온 자본시장 개정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렇게 주가 조작이나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되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대표가 되거나 그렇게 못하게 그렇게 또 하는 금지 조항도 담은 주식 시장 관련된 자본시장 개정법을 발의를 했고요. 사실 시장에서 퇴출하는 10년간 퇴출하는 조치인데요. 그게 이제 21대 국회가 어제 끝나면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참 미국 등에 비하면 참 약한 이 정도도 약한 법안인데요. 법안이 좀 폐지된 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시정자분들을 만날 때 평정 심부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주가 조작 얘기만 나오면 감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정말 말씀해주신 것도 세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작년에 11월 12월 제가 SEC 취재 갔을 때도 정말 많이 느낀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 이제 금융 사기로 해서 이제 버나드 메이도프가 검거가 됐고요. 그래서 형을 2009년에 몇 년을 받았냐면 150년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만큼 거짓말을 하거나 이제 투자자들 사기 피해를 입혔을 때 자본시장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정말 엄벌한다는 그런 거를 느꼈고요. 그때 SEC 가서 또 물어본 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미 미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뭐냐면 주가 조작 등 아주 중대한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딱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퇴출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년 퇴출하는 것도 지금 법안이 지금 개정이 안 되고 폐기가 됐는데 미국은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영원히 시장에 발을 못 디디는 그런 사례가 이미 지금 이미 시장에도 있고 그런 제도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이제 한국형 페어펀드를 만든다. 그런 것도 얘기해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주가 조작의 어떤 과징금을 거둔 다음에 그 과징금을 통해서 주가 조작 피해자나 아니면 주가 조작을 내부 고발하는 사람한테 펀드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건당 3천억 원 이상 그렇게 이제 관련돼서 포상급으로 내부 고발자들한테 포상급으로 지급됐고요. 우리나라는 뭐 해봤자 뭐 한 1억? 그 정도니까 연간 그런 거니까 참 적은 숫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내부 고발자가 제도 시행 전에는 한 300여 건 정도였는데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는 한 만 건 정도 이상으로 폭증할 정도로 시장에서의 관심도 많았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그런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네. 좀 추진력 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얘기 꼽아준 게 상법 개정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주세요.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에서 이제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이용우 의원님하고 그리고 박용진 의원님 두 분이 해서 발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현재는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로만 규정이 돼 있는데 이용우 의원님 안에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 이렇게 바뀌고요. 박주민, 박용진 의원님 아는 경우에는 회사와 총주주 그렇게 이제 바뀌는 그 안으로 이렇게 바뀌게 나오게 됐는데요. 이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총선에서도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에 대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그 내용이 포함된다고 포함을 검토하겠다. 그런 걸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좀 논의가 예상이 되고요. 또 재계에서는 사실 이렇게 상법 개정이 되면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과 사실 정부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어떤 스탠스에 취해 갈지 더 봐야 되겠어요. 나오는 내용들. 그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사실 이게 이미가 나왔지만 중요한 게 이번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때 이제 이복현 원장이 밸류업 관련 세미나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된 추진 의사를 시사를 했는데요. 상당히 이게 좀 진전된 입장인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자화를 통해 관련된 실업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좀 필요하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금융당국 쪽에서도 상법 개정안, 밸류업 나온 다음에 좀 이게 좀 인센티브든 아니면 강제성이든 뭐가 좀 시큰둥하다. 시장에 그런 반응이 나온 상황에서 조금 더 진전되게 어쨌든 지배구조를 바꾸거나 거버넌스 개혁 쪽으로 금융당국도 좀 한 걸음 나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좀 정부 여당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좀 어떻게 처리될지도 22대 국회에서 아마 재발이 될 예정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좀 속도감 있게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안이 단기에 하루, 이틀에 처리될 건 아니지만요. 오늘 그런 부분들 최용길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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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